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골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신 줄로 착각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지요 나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죠 요한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제게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강으로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더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로 내 몸에 원재로 들어와 있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쟁쟁거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해요 거짓말장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당과 하와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원재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야 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 노루타는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 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자는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 가운데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승리성 사단의 머리를 왕북살렛설메 야!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꽝 박살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내 영혼에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출애국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 몸에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의 심부름하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만앙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함께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더러운 악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 몸에 있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몸에 전달하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온몸에 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이 정말 기뻐져요 그리고 자꾸만 내 입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리 예수사랑교의 유치부 그루터기들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237 나라를 향해 땅끝까지 도전하고 행진하는 세계보구마의 영적 싸움이시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계의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세계보구마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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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멘